우와, 너무 예쁘다. 이런데 어디야? 물레방아, 어머, 물레방아 뭐야? 어머, 갑자기 노골적으로 물레방아를 보여줘요. 아, 진짜 너무... 옛날 영화인 줄 알았어. 오, 너무 예쁘다. 썸녀, 썸녀. 자, 이번에는 여자가 먼저.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았으니까 저는 한국인 남자 만나고 싶고. 제대로 용내에 해보고 싶어요. 반대로 됐네, 이번에는. 여자분이 외국인이구나, 이번에는. 이번에는 또 바뀌었네요. 너무 예쁘시다. 우와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인형? 인형 같아. 인형이요. 우와, 너무 예쁘다. 우와. 우와, 인형이다. 우와. 시윤 씨, 그만 좀 해요. 아니, 이 액션을 하라고 해서 하라고. 누가 하라고 해요.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. 저쪽에서 쑥 올라오고. 좀 과했어요? 자제해야지. 오늘은 되게 긴장했거든요. 뭔가 잠이 안 왔고 그리고 저 원래 긴장할 때 얘기 되게 많이 해요.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했어요. 얘기 많이 하면 어떡하지? 뭐 그런 거?